해커스 HSK 1, 4급 단어장 데이 19 출근길 오늘 버스가 너무 늦게 왔다. 오늘 버스가 너무 늦게 왔다.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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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택 지하철 디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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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오늘 마지막 지하철이야. 우리 하마터면 집에 못 갈뻔했어. 这是今天的最后一趟 디테 我们差点回不了家. 승 남다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시안으로 가는 기차표는 몇 장 남지 않았다. 시 누구에게 무엇하게 하다?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였다. 사용 공공交通,使人们的生活变得更方便. 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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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雪天容易堵車,我们早点 추바吧. 눈이 내리는 날에는 차가 막히기 쉬우니 우리 좀 일찍 출발하자. 下雪天容易堵車,我们早点 추바吧. 来 来 우다 出租车 出租车 taxi 坐 ta da, 안 da 공공汽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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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火車站 火車站 기차역 기차역 천 전 배 선박 바 기차역 지하철 셍 남다 시 누구에게 무엇하게 하다? 추바 출발하다 떠나다